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큐베이스에서 트랙 컨트롤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컨트롤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큐베이스에서 이렇게 트랙을 생성했을 때 트랙 내에서 보는 이 지금 버튼 같은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세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디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 불러놓고 이렇게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른 세팅으로 바뀌어 있거나 그런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큐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리셋들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세팅으로 본인만의 어떤 프리셋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프리셋부터 한번 볼까요? 이 트랙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에서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탠다드가 아니라 다른 값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부분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프리셋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심플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트랙 위에를 보시면 아주 심플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방금 봤고요. 레코딩하면 레코딩 상황에 유용한 그런 버튼들만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믹싱 같은 경우는 레코딩을 다 끝내고 믹싱하고 어떤 그런 사운드적인 어떤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에 유용한 것들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임의로 제 프리셋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트랙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버튼들은 왼쪽에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여기서 다 제어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믹싱이라고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트랙에 보면은 빨간 버튼 불 들어오는 레코드 이네블 버튼이 여기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 빨간 버튼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고 여기 노출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빨간 버튼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믹싱 프리셋을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럼 레코딩으로 바꿔볼까요? 레코딩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프리셋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트랙 세팅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내가 바꿔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아 이거 한 번에 믹싱 때도 이렇게 빨간 버튼이 그냥 나는 노출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팅을 임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랙에 대한 모든 어떤 버튼과 정보는 이 스펙터 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트랙 세팅은 지금 이 트랙 자체에 노출되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랙 버튼이 없더라도 인스펙터 창에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제어하셔도 돼요. 근데 맨날 그 인스펙터 창 들어가기가 귀찮고 트랙 자체에 그게 노출이 돼서 시각적으로도 딱 보이고 내가 빨리 빨리 버튼을 눌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밑에 다시 내려와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오픈 트랙 컨트롤 세팅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창이 뜨죠. 그리고 트랙 컨트롤 세팅 이렇게 이제 딱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디오 인스트루먼트 가사악기 트랙 그다음에 샘플러 트랙 미디 트랙 그룹 fxvca 트랙 그다음에 마커 트랙 코드 트랙 비디오 트랙 폴더 트랙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 너무 간단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딱 누르시면 add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add로 해서 넣으면 트랙에 노출되는 거고 트랙에 있는 걸 빼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리무브 하시면 빠지는 겁니다. 트랙에서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리무브 하시면 되고요. 트랙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add를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믹싱 프리셋을 한번 볼게요. 믹싱 프리셋을 딱 해보면은 레코드 이네이블 이라고 하는 빨간 버튼이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근데 나는 노출하고 싶어 이거 이거 항상 보고 싶어 그냥 트랙에서 그러면 add를 눌러볼게요. 그럼 add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OK를 누르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지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믹싱을 다시 들어가면은 없어집니다. 다시 없어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프리셋으로 저장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믹싱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보면은 또 빠져 있죠. 레코드 이네이블 다시 넣어볼게요. add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저장도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뭐 믹싱도 아니고 레코딩도 아닌 뭐 아무 문자도 써지지 않은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임의로 그냥 뭔가 이렇게 버튼이 하나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걸로 잠깐 바꿨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또 없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세팅을 하셨으면 save 프리셋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디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제어하고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어떻게 제어하고 샘플러는 어떻게 제어하고 이걸 일일이 다 해서 프리셋을 저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나는 오디오만 주로 쓸 거니까 뭐 오디오만 조금 내 스타일로 바꿔 가지고 쓰면 되지 라고 하시면 나머지 항목들은 그 기존에 되어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세팅이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나는 뭐 잘 안 쓰는 트랙들은 뭐 일단은 그냥 디폴트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 같고 내가 자주 쓰는 오디오나 가사기 트랙 또는 뭐 미디 트랙 이 정도만 내가 한번 컨트롤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연습으로 한번 해 볼게요. 뭐 레코드 이내블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인 디스플레이 타입 그러니까 쇼 레인즈 이전에 영상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녹음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죠. 오디오 녹음할 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OK를 누르고 나면 이때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장하시냐 여기서 눌러서 세이브 프리셋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프리셋 세이브 프리셋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밑에 뭔가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활성화된 범위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범위가 지금 트랙에서 노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버튼이 노출되고 있는 범위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밑으로 이렇게 안 깔리고 옆으로 쭉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10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옆으로 지금 노출되죠. 그 다음에 트랙 네임 with 그러니까 트랙 네임도 여러분들이 트랙 네임 길게 쓰다 보면은 도중에 이제 나오다 잘릴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길게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요즘에 와이드 모니터나 큰 모니터 쓰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트랙 네임이 나는 좀 더 길어도 돼. 그런 분들은 길게 14까지 늘리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트랙 네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끊기죠. 그럼 아마 여기 트랙 네임 나오다가 아마 끊게 될 건데 그래? 그럼 나는 더 길게 해야지. 14 그럼 이렇게 되죠. 버튼을 여러분들이 더 생성해 볼까요? 뭐 락 버튼, 모니터 버튼 뭐 이런 거 다 넣어볼까요? 모니터 버튼 이런 거 그럼 계속 추가되죠. 그리고 나서 연습으로 테스트로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오디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디오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른 트랙도 같이 한번 다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이브를 해 보면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제 이름 제가 쓰는 건 제 이름 성으로 했지만 테스트 이렇게 해서 해 볼게요. 테스트 됐죠.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고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방금 했던 그 세팅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트랙 네임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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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계속 길게 해도 그대로 노출이 돼요. 더 길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해 볼까요? 테스트. 계속 노출되죠? 그리고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줄이면 당연히 가려지죠. 근데 어느 정도나 길게 보고 싶다. 그럼 충분히 길게 보시고요. 넓혀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디오 트랙만 지금 방금 연습으로 제어 있기 때문에 미디 트랙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미디 트랙은 미디 트랙대로 오디오 트랙은 오디 트랙으로 세팅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프리셋 이름을 보면 테스트라고 딱 써 있죠. 그럼 눌러보면 믹싱, 레코딩, 스탠다드, 심플 뭐 이런 거 있지만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 트랙 컨트롤 세팅 해가지고 트랙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인스펙터 창까지 안 가더라도 빨리빨리 누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디오 트랙만 저도 일단은 해놨는데 해보면은 제가 자주 쓰는 것만 쭉 나열해 놓고 순서도 제가 좀 유효하게 쓰는 것들을 주로 이제 순서들 그대로 배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한 줄로 배치를 해 놨고요.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 저는 이제 토글 버튼까지 넣어 놨는데 이 토글, 이 토글이 뭐냐면 이렇게 템포에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템포에 적용이 안 될 건지 그거에 관련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요걸 좀 주로 쓰게 되고요. 일반적인 음악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오디오 파일 또는 샘플들을 가져왔는데 템포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 샘플의 위치나 이런게 변경되고 왜이래 이거 왜 이렇게 바뀌어 그럴 때 사실은 쓰는 어떤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간혹 가다 저는 쓸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는 있지만 여기 맨날 들여다기가 귀찮아서 저는 아예 노출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녹음 버튼 그러니까 레코드 이네이블 버튼 그 다음에 모니터 버튼 그 다음에 쇼레인지 이렇게 레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에디트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모노 구분해 준 트랙 성질 컨피규레이션 이제 구결해 주는 그거 이제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트랙 잠그는 것까지 저는 이렇게 딱 펼쳐 놨습니다. 저는 이런 세팅으로 해 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스타일에 맞게 세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랙 컨트롤 세팅 알고 쓰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알고 또 여러분들의 환경 또 스타일에 맞게 세팅하셨으면 작업 능률이 월등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해요. 꼭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세팅에 맞게 해서 쓰시길 권해 드리고요. 네 이번에 트랙 컨트롤 세팅에 관련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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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